신나게 눈물하네 눈물할 시간이 없나봐요 이 새끼 어떻게 할까? 공부 좀 하시구요 뭐 하라고 했냐면 보카 이게 vm이나 없어있는건 보카예요 보카의 반구로 공부 안했으니까 딱밥 맞으면서 공부하면 되겠지 그렇지 열쇠는 키 그 다음에 영은 카이트 공부하면 도전하겠는데 왕은 킹 여왕은 뭐에요? 퀸 그럼 왕자는? 프린스 공주는 너무 잘하네요 그 다음에 사자는? 라이언 나는 호수는 라이크 아닌것 같습니다 브랜드 블레이크 됐습니까? 그 다음에 레몬은? 레몬 레몬이죠 단출나 주기도 연습을 했나 주기도 연습도 알죠 여기 수영지가 없었어요 저기 이 책이 더 있어 여기 수영지가 끝났기 때문에 가져가는거 됐습니까? 시험지가 있어도 수영지가 없으면 문을 좀 해 오케이 그 다음에 이파리는 이 치우기 안하니까 수영지 리이프 무시야 자 이해가 이 되는거 조심하세요 남육사기 리이프 그 다음에 비가 점프 오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죠? 점프 그 다음에 제 특위는 잣 여기에 O에 2조 알파베스고는 2조 A도 쓰지 마시구요 잣 그 다음에 단지 이거 잘 모르더라구 선생님이 책을 확인해보니까 단지가 뭐다 짠 짠 짠 짠 짠 무슨 뭐 꿀같은거 당하는거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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